이게 이제 신혜선 씨의 대본에는 없는데 저희가 제작진이 몰래 준비한 신혜선 씨의 소중한 데뷔작을 왜요? 보여드리... 이 영상은 꼭 나오길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정말요? 예예 아직도 아파? 근데 너 오늘 되게 이상하다 아 왜요? 어떡하구만 너 벌써 그랬는데 문자 한 통 안에서?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응? 왜냐 맨날 폼부 들고 있게? 오늘은 너랑 놀아주지 뭐 아 자꾸 외마디 함성을 지르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약간 좀 흑역사일까 봐 저희가 재밌으라고 보내드렸는데 똑같은데요 지금 모습이? 아니 많이 변했어요 어디가요? 많이 예뻐졌는데요 아닌가요? 헤어스타일이 좀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? 아 너무 정치 않네요 외마디 함성을 두 번 질렀거든요 지금 손이 막 떨리는데요 좋습니다 2013 학교 교수님 통해서 데뷔를 하셨군요 예상됩니까 법무대로 잠시 후에 Pride 드디어 tienen 재밌어여 inform하시죠 영상